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의 자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근린시설 상가건물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3359번입니다. 감재가는 19억 948만원이며 토지면적 54평형에 건물면적은 165평형입니다. 1차 체제가는 19억 948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9,095만원에 1차 입찰은 2022년 11월 2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1차 유찰시 2차 체제가는 15억 2758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1월 3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근린시설 상가건물 경매물건은 7호선 마들역과 4호선 상계역 생활권으로 상계 한신아파트 1차, 2차, 3차 아파트 연젓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노원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동 상가건물은 토지면적 54.1평형에 건물면적은 164.6평형입니다. 감염가는 지난 2021년 11월 기준으로 19억 948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염가를 체제가로 오는 11월 29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1억 9,09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 현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2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은 2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1995년 9월에 사용 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임의 부과 내역은 건축물 대장을 추가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사건은 제2시의 근무를 포함한 토지 근무를 일괄 매각사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무상 말속의 전 권리는 2017년 11월 30일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자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3,6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의 매각물권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 시 7명의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4천만원에 월세는 25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농구, 근린시세대 입찰을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상계동 인근 상업업무시설의 체급 매매 내기를 살펴보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갱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농구 상계동 인근 상가건물 및 빌딩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예상임대료와 농구, 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경매 낙찰 현황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넓게 설정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필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농구 상계동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날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 권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롱구 상계동 근린시설 상가건물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날치판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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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